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평택의 의원은 이 환자의 우한 여행역을 미리 알았습니다만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의 해외 여행역 정보 제공 덕분인데 정작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. 환자 이름을 조회하자 그동안 처방받았던 약물 리스트가 나옵니다.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이른바 DUR입니다. 정부는 이 DUR에 감염병 위험 지역을 다녀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행 이력 정보 ITS도 함께 제공합니다.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. 지금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역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네 번째 확진자가 내원한 평택의 한 의원에서는 우한 여행 이력이 떴는데도 보건 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. 우한 여행역을 DUR로 확인은 했고 경미한 그런 몸살 기운이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더욱이 동네 의원 3만여 곳 가운데 37%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는 의료기관도 적지 않습니다. 다른 병원에서의 중복 처방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. 처음 들어오는데 여행 갔다 온 그런 기록 같은 거. 의사협회는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을 회원들에게 권고하면서도 시스템 활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정부 자체의 방역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. TV조선 최은영입니다.